이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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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괜찮아요. 선생님, 굉장히 힘드세요. 아휴, 괜찮아요. 이 정도를 가지고 몰라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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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줄리엔 아니야? 마럼! 뭐하는 짓이야 이게. 공항에서 웬일이야? 일주일 못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다. I miss you too. 여동생 결혼식 잘 마쳤고? My sister 너무너무 beautiful 했어요. 저 이거 자녀말이야. 선생님,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. 저희 집에 외국인 한 사람 세대로 산다고. 줄리엔. 마이 보이프렌드. 이순재. 이... 순대? 순대가 아니고 순재. 이순재. Anyways, nice to meet you. 이 자식은 아무나 끌어안고 시랄이야 이 개개. 어? 린! 줄리엔! 가이즈! 잘 갔다 왔어? 언제 왔어? 방금. 저들 이만 들어가 볼게요. 내일 점심때 봬요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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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천놈부째 양 코백이 천놈부 자식이. 점심때 쇼에서 내 여자 얼굴에다 볼을 비벼두고 시랄이야 저 개개. 어휴. 어휴, 열받아. 어휴. 어머, 줄리엔이다. 줄리엔! 어휴. 저 자식 왜 자꾸 눈에 띄는 거야? 어휴, 이순대 할아버지. 마이 네임 이순재. 어휴, 쏘리. 여긴 어쩐 일이야? 여기 나 운동하러 다니는 피트니스 클럽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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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깜짝이야. 스카일렛. 키스미. 키스미 원스. 키스? 이 자식이 미쳤나 정말? 뭐야? 그럼 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대에 스카일렛 와라야? 아, 스카일렛보다 훨씬 더 엘리겐트해요. 이게 아주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씨. 좋아라. 그럼 저는 이만 바람과 함께 사라질게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사람이 참 여유롭고 밑에 있죠? 아, 예예. 아, 재미있는 친구 같네요. 저 개놈의 자식을 진짜리. 484만 20만. 어? 4840 20. 48420. 48420만 원이잖아. 아. 1, 10, 100,000원. 개물 손가락으로 세고 앉았냐? 바보냐 너? 아니, 잠깐 헷갈린 건데 또 바보라고. 다 꼴 보기 싫어. 나가, 나가. 이놈저놈 다 맘에 안 들어, 다. 왜 다들 내 손목으로 쓴다, 이 새끼야. 어휴! 오! 아우! 아우! 아윽! 네 이러머 자신해. 아이, 가만 안 둔다. 응? 음. 잘 걸렸다나. 내가 오늘 아주 확 받아버리고 말 거야. 미쏘신데. 미쏘신데 놔봐요. 왜 그러세요? 나 한 번도 못 던질 수 없는 이랏이야. 선생님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자옥 씨. 자옥 씨는 내 앞에서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. 네? 선생님 술 드셨어요? 정말 실망이에요. 왜 그런 행패를 부르시고. 자옥 씨도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. 아무리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도 말이죠. 제 앞에서 딴 남자랑 안고 쪽쪽 오리고 말이야.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자옥 씨는 몰라요. 그 자식이 생각만 하면요. 열이 뻗쳐서 잠도 안 와요. 잠도. 그게 그렇게 질투나고 열받으셨어요? 정말 애들 같으셔. 그럼 이건. 세상 모든 남자 다 통 털어서. 허세님한테만 해드리는 거예요? 이제 질투 안 나시죠? 아, 부끄러워. 가세요. 어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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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엄마, 엄마, 엄마...